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아실텐데 제 영상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규칙이 그다지 빡빡하지 않습니다 다른 다이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소량이면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비만이 되는 이유는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고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공된 정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정제 음식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시켜서 가짜 배고픔을 만들고 이 가짜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 구운법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식욕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식욕이 줄어들면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을 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데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더라도 과식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의 오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만감 시리즈 영상을 만들었었죠 이번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저 포만감 시리즈 중에서 일부 영상의 내용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포만감 1부 영상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비만이 된 사람은 애초에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평소 습관에 따라서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는데 정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지만 준비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부른데 억지로 계속 먹는다는 거죠 어릴 때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서 음식을 남기는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나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게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남은 음식을 버리는게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욕이 정상이 되었지만 계속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 몸에 맞는 식사량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식사량을 알더라도 음식을 줄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양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착시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 중에서 델베프 착시라는 것이 있는데 작은 그릇의 물체는 크게 보이고 큰 그릇의 물체는 작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을 때 바깥쪽 원을 접시, 안쪽 원을 음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작은 접시 음식을 담으면 이렇게 되고 큰 접시 음식을 담으면 이렇게 되죠 그냥 봐서는 왼쪽에 있는 내부원이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의 내부원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접시에 해당하는 외부원의 크기에 따라서 음식에 해당하는 내부원이 더 크게 보이거나 더 작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추가하면 착시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앞에 나온 그림에서 그라데이션만 추가했는데 착시 효과가 훨씬 더 심해졌죠 음식은 수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델베프 착시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된 사람은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고 그 식습관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릇 역시 큰 경우가 많은데 큰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음식의 양을 줄이면 착시 효과로 음식이 더 적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음식의 양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런 착시에 상관없이 먹을 만큼의 음식만 준비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매번 너무 많이 준비하게 된다면 이런 착시 효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착시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음식을 적게 준비하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된다면 그릇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릇에 대한 착시 말고 비슷한 현상이 또 있나요? 네 그렇죠. 칼로리에 대한 현상도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칼로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다이어트 생각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구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